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14회차 마무리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냥을 많이 못했고 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래곤한 1300개 정도씩 나왔고 몬스터 43만마리니까 439118 한 64000정도 64000마리 정도 잡았고요 시간은 6시간 7시간 한 것 같은데 그렇고 물방울석은 14 어 하나도 못먹었네요 물방울석 하나도 못먹었고 메소는 3억3천정도 되네요 물방울석 하나도 못먹었네 꾹꾹꾹꾹꾹꾹꾹꾹 ask 힝꾹 pá erg 하나도 못먹었어 wingtun 14개 몬스터 64000마리 정도에 잼스톤은 785개에서 827개니까 27 플러스 25 한 52개 정도 먹었네요 그 잼스톤 많이 먹었네 아 아니네 127 더하기 15구나 42개 정도 그 정도 먹었네 한 6개 정도 먹은 것 같은데 결론을 짓자면은 몬스터 6만원 4천마리에 잼스톤 42개 42개 물방울 속 0개 되게 쓰네요 메소는 3억 3천원 200만원 정도 됐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좀 가까이서 해놔야겠다 땡땡땡땡 땡땡땡땡 땡땡